신기한 맛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카드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마 용돈입니다. 저의 용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용돈에서 카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게 돈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카드입니다. 용돈이 사라지고 카드로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마술 세계로 빠져들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 어린이여서 어린이날 선물 받을 수 있겠다. 진짜 부러워, 얘. 우리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받을 수 있었는데 난 아직 2년이나 남았지롱. 에휴,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요구르트로 해포나 풀자. 그래, 하나 하자. 우와. 다시 한번 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용돈이 생기는 마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구요. 카드가 용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돈이 계속 나오다니 엄청 좋겠다.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저 카드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아휴, 비켜봐.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 하는데. 우와. 엄마, 이거 봐봐. 돈이 계속 나오는 마술이야. 엄마, 나 이거 하면 엄마 부자 될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응. 내가 엄마 부자 되게 해줄게. 아휴, 우리 아들 최고네. 그러려면 이 카드가 있어야 돼. 카드랑 돈이랑 바꾸는 마술을 하겠다고? 응. 엄마, 돈이 계속 계속 생겨나. 이거 봐봐. 아이고. 엄마, 내가 부자로 만들어줄게. 우리 아들 효자네. 우리 손주 어린이날인데 뭐 사줄까? 할머니, 저 매직 카드야. 매직 카드? 그게 뭐니? 이렇게 마술하는 거 있어요. 진짜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슉슉슉. 카드로 이렇게 슉슉슉. 빠르게 빠르게. 엄청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백백. 백백백백백. 백두산. 백백백. 백백백. 백두산. 백백백. 백백백백. 백두산. 백백백. 백백백. 아, 백두산이 아니라 할머니. 카드요, 카드. 매직 카드요. 카드? 아휴, 얘가 뭘 사달라 그러는 거니? 네. 매직 카드라고 애들 마술 놀이하는 거 있는데 하나 사줘야겠어요. 아침부터 막 노래를 부르네요. 리오나, 나와봐. 어, 설마. 매직 카드? 오올인이날 선물이야. 오, 매직 카드다. 엄마 최고! 아휴, 그렇게 좋아? 매직 카드. 이제 마술을 해볼까? 이제 난 부자야.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다시. 어? 왜 돈으로 안 변하지? 너 마술이 그렇게 좋냐? 진짜 열심히 하네? 응. 난 다 계획이 있지. 이걸로 돈이 생겼다 없어지면 진짜 중요한 데 쓸 거야. 백백. 백두산. 백백백. 백백백. 백두산. 백백백백. 카드로 보이시나요? 틀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니, 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액션. 신기한 마술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카드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아, 미안해. 나 어떡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